대전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전시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지역 임금근로자는 약 58만 5천 명으로,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36만 9천 명이고,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7%선인 약 21만 6천 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울산시와 비교하면 약 11%의 차이를 보였습니다.